아이고 대회 착착착 아이고 대회 착착 나 아까부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. 뭐 놓고 왔어? 아 왜 이렇게 심각해? 뭐 사고 쳤어? 야, 개성팔. 뭐? 너. 내 마니토지? 이상하다. 내 마니토 택인데. 내가 왜 네 마니똔데? 야, 네가 내 마니토니까 왔지? 아니면 네 성질에 강남까지 왔겠냐? 미쳤어? 나도 그 정도 머린 있어. 나도 마니토 아니야. 그만 우기시지. 내 마니토 택이야. 집에 가서 쪽지 보여줘? 그럼 너 왜 왔어? 왜? 왜? 아 왜 이래? 진짜 미쳤어? 요 머리로 잘 생각해봐. 내가 왜 왔는지. 알았지? 너네네. 왜 놔요? 네 저래 진짜 미쳤어? 너네네. 난 드나면. 어 거 thoroughly.